이제는 너를 보내려 해 아무것도 그립지 않은 세상 속에 그저 나 혼자로만 살아보려고 해 한때는 널 향한 슬픔도 내겐 힘이 되던 시간들이 있었지 울수라도 있었던 그땐 행복했어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나와 함께 했었던 많은 날 동안 단 한순간도 그런 널 볼 때마다 가슴 아팠어 아마도 아마도 다른 세상에서 만날 것을 잘못 만났기에 지금 우린 지금 우린 이렇게 헤어지는가 봐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제는 떠나가도 괜찮아 나에게는 더 이상 널 위해 흘린 눈물도 없어 아마도 마음의 준비를 이미 하고 있었어 아마도 아마도 다른 세상에서 만날 것을 잘 못 만났기에 지금 우린 지금 우린 지금 우린 이렇게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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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str Oscorp에서ira 그날 스케 more는 국민 아내 우리의 아들이 우리의 아들이 우리의 아들이 아멘